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구청장 선거는 25개 가운데 24개를 여러분들 누가 차지했는가 하니까 더불어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득표소를 추정한 개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의 여러분들 여기는 서울구청장 선거가 아니고 지자체장 단체장 선거네. 여기 보시죠. 서울시장은 22%를 조작했습니다. 종로구를 22% 조작한 걸 봐가지고 서울 전역에 한 22%를 조작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중구는 20%를 조작했고 대구시장 중구도 20%를 조작했고 20%라는 것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인천시장은 12%를 조작했고 광주시장은 동구의 0%입니다. 대전시장은 동구의 20% 제주도지사는 제주시의 8%를 조작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볼 때는 종로구 권역별로 조작률을 결정했기 때문에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의 22%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전국의 광역시도자치단체장에 대한 그런 조작행위입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이 20%인데 지금 별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도 다 손을 댄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서울구청장선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구청장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25곳 가운데 24곳을 이렇게 압승을 했습니다. 24곳을 압승해 가지고 모두 다 호남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호남특별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인구 대비로 보면 전남 출신들이 엄청 전남 전북 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구청장 가운데 그런데 저희들이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예외 없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선거에서도 대개 종로구 18, 도봉구 16, 중구 여러분들 18, 용산구 20, 강남구청 26, 송파구 20, 서초구 22, 영등포구 20, 강서구 18, 마포구 20 이렇게 조작했습니다. 앞에서는 조작한 표수입니다. 뒤에 것은 사전투표 참가자 총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구청장도 이렇게 여러분들 훔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과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 조작공식이나 조작공장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적용됐던 조작공식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조작률만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것은 2017년부터 대통령선거부터 2020년 대통령선거까지 관통해서 하는 공통점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다른 조작률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구청장 선거를 대부분 다 훔친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18개 시도광역시 단체장 의회를 훔친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렇게 훔친 겁니다. 서울 종로구 22 서울교육감 20 대구 24 20 12 0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주도를 포함해 가지고는 이런 표를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이 모든 작업은 제약 고수가 추진해서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검수를 거쳐 가지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놓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별로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투표소 종로구만 해도 60개가 되죠.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한 겁니다. 청운동 1 투표소 2 투표소 3 투표소 종로 1가 1 투표소 2 투표소 3 투표소 종로 2가 1 투표소 동일하게 뭡니까? 그 투표소를 찾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를 강남 강북 제외하고 모든 곳 종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있으면 강남구나 다 추적해 보면 됐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투표소별로 몇 퍼센트를 조작한다 부산시에는 투표소별로 몇 퍼센트를 조작한다 대구시는 투표소별로 몇 퍼센트 조작한다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지방선거를 훔친 겁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이 아마 서버에 얻은 곳간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버튼을 누르지 않느냐 문제만 다르죠. 누르는데 돈 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누르면 됩니다. 조작물만 입력해 가지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다섯 번 정도 충분한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럼 2020년 3구 대선에서 이렇게 막강한 조작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왜 실패했냐. 조작률을 낮게 잡은 거죠. 조작률을 총 조작률을 20% 잡았으니까 패배한 겁니다. 21%를 잡았으면 승리를 했겠죠. 21% 잡았으면. 그럼 21% 20% 그럼 여러분께 궁금해하시면 그럼 30% 정도 잡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를 조작하게 되면 금세 그냥 탄로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크기하고 조작률 사이에 미묘한 그런 균형점을 찾은 겁니다. 들키지 않도록. 그 결과가 20% 했는데 그냥 21%만 했으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결정합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구청장은 누가 결정합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누가 결정합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구시장은 누가 결정합니까. 대구시장. 대구시장 조작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것. 부산시장 대전시장 강원도 지사 제주지사 다 누가 여러분 결정하죠. 조작 프로그램이 조작 프로그램이 결정하는 겁니다. 기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장만 되면 땡입니까. 부산시장만 되면 땡입니까. 대구시장만 되면 땡입니까. 아니죠. 의회를 장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대구시 의회를 장악하고 부산시 의회를 장악하고 제주도 의회를 장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선거까지 다 뭐합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몇 줄에 뭡니까.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냥 바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까. 서울시 의회의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서초구 제1투표소 20% 조작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강북구 제1투표 20% 조작했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서울시 의회의 110석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서울시 전체의 의회 의원선거에서는 20% 조작을 적용했구나. 부산시 의회도 20% 적용한 겁니다. 대구시 의회도 20% 적용한 겁니다. 경기도 의회는 여러분도 얼마를 조작했죠. 20%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강주시 의회는 어떻게 조작했죠. 좀 작게 했습니다. 6% 조작한 거죠. 다 이렇게 솜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이 제야 고수가 큰 기여를 한 겁니다.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2021년도 4.7 보궐선거, 2022년도 3부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어쩌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 동일한 조작 공장을 사용한 겁니다. 동일한 조작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조작률만 집어넣으면 밥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뇌물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 여러분 코딩 딱 되어 있는 데다 여러분 뭘 하죠. 조작률만 딱 바꿔주면 뭡니까? 다다다다다 해갔다 하면 계산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110석 가운데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110석 가운데 왜 110석을 차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상당 선거죠. 이게 자유민주국가의 선거입니까? 국민들이 표를 어떻게 던지든 관계없이 조작 프로그램 돌려가 여러분들 지도자를 뽑는데 그게 공상당 선거죠. 뭡니까? 그게. 공상당 선거와는 마찬가지죠. 상글랄란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면 부정선거 발치 의지가 1도 없다고 봅니다. 입으로만 자유를 외치지만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뭐와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라지꾼님 공부학사님 앉으셨으면 누가 이리 열심히 알려줬고? 마찬가지입니다. 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그런 제야고수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해독할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성경말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가 부를 것이미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니라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조작을 다 한 겁니다.